강원도가 저소득층과 건강취약계층 등 위기가구의 집중 발굴과 지원에 나섭니다. 강원도는 내년 2월 말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취약계층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전과 단수, 전기료 체납, 금융연체 등으로 조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합니다. 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등 지역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정 범위도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긴급지원과 특성별 맞춤 지원을 강화합니다.